bismillahirrohmanirrohim alhamdulillahi wajda wa salatu wa salamu ala manna nabiya ba'dah letakallam bikalam uqtasar an al-zakha 이번 시간에는 자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l-zakhat al-qasim ila qasme zakhat fard wa zakhat naful 자카트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카트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순at 자발적으로 내는 자카트가 이렇게 두 가지 의무적으로 두 가지 자카트가 있습니다 al-zakhat fiha muasa, fiha tekaful ijtimaai, fiha terabot bein al-mujtama'i al-gani yu-di al-fakir wala hatta yu-na al-mujtama'i usra wa-hida, umma wa-hida 자카트는 사회 통합에 사회 통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좋은 제도로서 여유가 있는 사람, 형편이 있는 사람, 부자들이 자기네 돈이나 재산을 기부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같이 우울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부자에 대한,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통합적인 좋은 제도입니다 자카트는 자카트는 여유가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이나 재산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서 사회가 원만하게 이렇게 통합되고 그런 힘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자카트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마는 오히려 자카트를 함으로써 자기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어려워mand girls serve 그 leads सدق어 لأنها تدل على صدق الغني صدق ايمان الغني فالمؤمن الصادق يدفع الزكاة نعم المؤمن الصادق غير الكاذب هو اللي يدفع الزكاة ولذلك تسميص صدق تدل على صدق الايمان صدق اسلام الغني عندما يدفع هذا تدل على صدق أنه صادق ليس مكاذب فى إيمانه عندما يدفع الزكاة 자카트를 함으로써 이만이 증가되고 이만이 자카트를 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무슬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 자카트를 하지 않으면 이름만 무슬림이지 그냥 거짓 그런 무슬림이 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카트는 consequences 자카트를 함으로써 초 hp 네 against diese는 자카아만큼 대효일에 발견되어서요. 자카아만큼은 일단 자카아만큼은 자카아만큼 밀려면 자카톨 피트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이두 날 때, 파즐 예배 이후에서 이두 예배 전까지, 이두 날 때, 파즐 예배 이후부터 이두 예배 전까지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자카톨 피트를 낼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물론 그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라마다 때 29일이라든지 30일날 낼 수도 있습니다. 자카톨 피트를 낼 수 있습니다. 자카톨 피트는 어떤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야 되냐, 누구에게 부과되는 자카톨이냐 하면, 모든 무슬님이 다 자카톨 피트를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라마단 달 마지막 날 마그립 전까지, 라마단 마지막 날 마그립 전에 이슬람에 입교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자카톨 피트를 내야 됩니다. 자카톨 피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쌍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자카톨 피트를 낼 수 있습니다.